0513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토비스입니다. 토비스, 은, 는 동사는 게임기 모니터 및 pc 모니터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1998년 9월 설립되어 2004년 11월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동사는 카지노 가어닝, 어뮤즈먼트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모니터와 시장 규모가 큰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tft lcd 모듈 및 터치 패널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매출 비중은 tft lcd 모듈 약 32%, 산업용 모니터 약 56%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카지노 게임인, 어뮤즈먼트, 퍼블릭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기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모니터와 tft lcd 모듈 및 터치 패널 생산업체 대시 종속 기업으로는 tft lcd 모듈과 터치 패널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업체인 데일리언 헌데이 lcd 등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산업용 모니터 부문에서 세계 1위 카지노 업체인 igt와 밸리 게이밍스 등을 고객으로 확보. tft lcd 분야는 lg 전자 등의 고객 확보 재무 대시 전장용 디스플레이 lcd 모듈의 수주 부진에도 카지노 시장의 회복세에 따른 모니터 수출 증가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매출 증가의 영향으로 원가 부담 완화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동기 대비 축소하였으나 외화 환산 손실 증가 등으로 순 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각국의 엔데믹 전환에 따른 카지노 모니터의 수요 지속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 완화로 인한 전장용 모듈 부문의 회복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3월 10일 기준 장마감 토비스의 시가총액은 1857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토비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65위입니다. 토비스의 상장 주식수는 1641만 7천 신여덟 주입니다. 토비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토비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1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3.5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127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7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8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97배 1165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점 공공이며 목표주가는 14,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7번지억원, 마이너스 56억원, 마이너스 9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21번지억원, 마이너스 66억원, 11억원입니다. 토비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5번지 60%이고 유보율은 2253.2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4.59이며 전일 대비해서 24.50-1.0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8.60이며 전일 대비해서 20.62-2.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비스의 2023년 3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3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530원입니다. 다이 당시 생각하는 전일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확인 누 Skash desxtureд 결국ö kompetентов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makers 다가약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반이 제품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이저ăn이 비율 성공 hyp McN nosnova 조작과疫bags.